네, 오늘도 11시에 인스타 라이브를 켰고요. 조금 기다리다가 3분의 글을 읽고 일상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 됐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글은 요즘이라는 주제인데 결국 저의 일상 이야기이긴 해요. 이제 6월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6월에 준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7월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때 생각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들어주세요. 6월이지만 7월을 기다립니다. 아마도 바쁜 6월을 보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섬세해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너무 예민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7월의 여름밤을 위해 조금 더 소란한 6월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좋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싫어하는 일을 좋아해야 할 때 바로 포기하기보다는 그것을 좋아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로토끼 프로젝트 요즘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전시가 있어요. 제가 저번 라이브 때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전시 언급을 했는데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면 전시 관련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고요. 전시는 7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전시는 지금 한강국제영화제라고 7월달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는 두 군데에서 하는데 저는 광진교 8번가에 있는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요. 안녕하세요. 거기서 음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 4분 정도랑 같이 전시를 기획을 하고 네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요즘 좀 정신없이 보내고 있긴 한데 저도 같이 전시를 하거든요. 음 제가 그림 같은 것도 그리고 있어서 음 뭐 저도 이렇게 그림 전시는 정말 정말 오랜만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음 그래도 재밌게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주로 하던 거는 인형이거든요. 요즘은 제가 이제 삭스플리즈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양말인형이라는 걸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 여기 섭에 들어 왔을 때도 양말인형 뭐 예전에 제가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서 뭐 판매 겸 전시를 한 적이 있어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음 좀 가볍게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전시장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작가들이랑 어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체 미팅 후에 음 영화제니까 아무래도 영화 관련 네 미술 전시를 할 것 같아요. 우선 얘기한 걸로는 이제 주로 이제 다 그림 그리시는 작가 분들이어서 그림 전시를 하는데 이제 한 친구는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사진 같은 걸 가볍게 찍으면서 알게 된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콜라보 하면서 네 콜라보 하면서 이제 네 그 친구는 주로 사진이 약간 건축 느낌이 되게 강하고 색감이 되게 예뻐서 나랑 같이 콜라보 하자 너 너의 사진 배경에 내 인형을 두면 재밌을 것 같아 그걸 또 영화적으로 스토리 풀면 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콜라보도 같이 진행하고 그림 전시도 같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시 주제가 어 가끔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거든요 요즘 바빠 보이셔요 네 요즘 정신없이 네 전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전에는 이제 약간 좀 길게 하는 줄 알았는데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네 확정이 났거든요 뭐 관련 포스터는 따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전시라니 그러니까요 저도 갑자기 얘기가 들어와서 이제 저는 이제 인형을 가볍게 전시할 줄 알았는데 어 안녕하세요 네 인형을 전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미술관이 너무 넓어서 작가들 섭외해서 음 전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영화제니까 영화 관련 스토리를 풀어서 전시를 기획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좀 적극적으로 재밌다고 해 주셔 가지고 내일 단체 미팅 하는 겁니다 네 해오 씨랑 같이 해요 해오 씨 해오 라는 분이 이제 사진 찍는 친구인데 이제 아까 앞에 설명을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 약간 건축적인 느낌이랑 색감이 너무 좋아서 제 인형이랑 같이 영화 스토리로 풀면 재밌겠다고 해서 콜라보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전시가 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려고 하고 있었는데 영화도 많이 봐야 되지만 꾸앙 전시 꼭 할게요 네 제가 인스타그램에 따로 올릴게요 그래서 어 전시를 막 알아봤는데 이번에 제가 아는 분들 전시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우선 이제 그 진님이 아시는 그 알림도 지금 전시 하잖아요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익선동에 공유를 하셨던데 네 틈이라는 곳에서 7월 9일까지 전시하고 이제 롯데 갤러리 안양에서 음 네 7월 22일까지 전시하고 암튼 이거는 다른 얘기고 최근에 또 제가 알게 된 전시는 어 아방님 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거든요 그분도 이번에 개인전을 하더라고요 6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양등포 롯데백화점 10층 갤러리에서 하는데 저는 여기 제가 출근했을 때 타임스퀘어 출근했을 때 전시를 하는 것 같아서 중간에 저 밥 좀 먹으러 갈게요 하면서 전시하려고요 지금 오프닝 파티 날이 제가 근무하는 날이더라고요 네 그것도 하고 또 한 분이 오늘 아무래도 전시 관련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또 한 분은 아 아 아 방님 그림은 약간 너무 밝은데 이거를 누를까 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여기 아방이라는 맞아요 얼굴 큰일 영상 그리시는 이런 스타일이고 저 그날 그 작가님한테 사인 받으려고 저 이 작가님 좋아해서 책을 옛날에 사둔 게 있거든요 이거 미쳐도 괜찮아 베를린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거 한번 보고 그때 베를린 여행 갔던 것도 좀 있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작가님한테 가서 작가님 팬이에요 싸인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늘 갔다 왔는데 저는 제 스토리에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김시훈 작가님 김시훈 작가님이고 약간 회화 느낌이 나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그 김시훈 작가님 개인자는 직원 휴게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장소는 전시공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합정역 3번 출구에서 한 7분 정도 걸어가면 되고 날짜는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해요 갔는데 되게 좀 조용하고 볼거리가 많았어요 저는 근데 이 작가님을 좋아해서 가긴 했는데 약간 스타일이 어떻냐면 어 합정역 근처였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어디 갔다 왔지 영등포 잠깐 들리면서 갔다 왔거든요 아쉽게도 오프닝 파티는 못 갔지만 어 이번 그림 스타일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있는데 되게 그림을 잘 그리세요 제가 이번 그림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네 네 아 맞아요 타인스케어 가셨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네 저 근데 그 잠깐 물건 입고 때문에 갔어가지고 네 그때 그 5월에 좀 가셨던 거 봤어요 아무튼 저도 이제 전시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전시를 보러 다니고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던 중이긴 했어요 바쁜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7월달엔 그게 좀 잘 풀려서 앞으로도 좀 재밌는 일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8 12 13 16 15 15